털 rec pulse 털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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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히 프러스트 위쪽에 있었던 거기라 거겨 아직 가보지 못했던 거 nouveau 저기 아하 자! 이런데 있었구만 오!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막 오네 됐고 물 부진 야속 꺼져잉? 이렇게 해주고 빠져고 빠졌다 오케이 농소드 보자고 수리부르다 수리부르다가 이제 빱시다 그냥 이제 빼버릴거 빼버려야지 됐고 어? 어디 보죠? 화양 피해 40에 냉기정 20 힘들게 하네요 아, 이게 부족할 줄 몰랐는데 이거 으아, 어쩔 수 있니 다시 돌아가죠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은 지그지그다 Subtink 와 뭐야 자가스리보ugsand 금 요거는 보관합시다 아 좋으믄 좋은거 골랐어, 좋은거 프리즈 ambitious 요거 요거 와 좋아 이래야지 그래 그래 이게 정답이었지 와 어차피 좀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치 아 많이 부족했어 많이요 일단 요것도 보관해 와 근데 진짜 많네 아 맞다 요것도 보관해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뭐 별거 없어 보이는데 아 근데 밑에 안가봤다고 밑에 제대로 안가봤어 여기 여기도 없네 다음 어 다음 저쪽 이제 시작 쪽 저쪽 가만히 있대 어 아 아 맞다 여기다 오 안되면 하브 크라스트 있던 그쪽으로 가죠 없으면 그쪽으로 한번 가야죠 오우 오우씨 왜 이렇게 많이 와 오우 힘드시리 그 다음 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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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 여깨도 오 빡세 빡세여 다음에 이쪽으로 어? 여기도 별로 없네 어? 넘게도 별거 없구요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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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진짜 위험해요 빡빡빡 오... 하수이 디어 퀵까지 와가지고 그리고 또 채편무소 오 무섭다 보셨죠. 와 완전히 어딘가에 마나있다 쳐 보자 마냐 물나게 하는거 봐도 봐야겠네 그리고 마나 그 다음에 최인미가 최인미 해보려구요 상격 휘법 속도 그 다음에 바꿔줘 생명력 쉽고 별거 없네 일단은 어 몇개도 팝샤 팔 법 팔아줘야죠 자 그리고 로딩에서 좀 버벅이는거 양해를 해주십시오 왜그러냐면은 지금 하드쪽에서 SSD쪽에서 여기 부하가 좀 있나봐요 그래서 아마 좀 상당히 좀 버벅임이 있다는걸 알아듣으면 좋겠어요 어 잠깐 뭐야 아 이거야 설마 허허 이런 고소를 힘들게 오 다랑 진짜 최악으로 몰아넣을 정도였네 진짜 와 뭐 어쨌든 좋아요 뭐 그랬다 치자고 밑다리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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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관하자 보관하자 이거는 이거는 보관하고 비교 비교 대상식 이거 이거는 탑피사야 이건 탑피사야 탑피사야 이거 탑피사야 탑피사야 됐고 이제 어 아까도 했었던 그 사람에게 가야지 어 알 뭐였나 알코 맞다 알코 어 자 가 가자 어서오게 고소를 찾아냈군 그 책은 대앙마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줄걸시 아 자네에게 알맞은건 없겠지요 없겠지 없겠소 어 거래할 것도 없고 그치 어 책의 목적을 다하고 나면 나도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겠어 어 책의 목적을 다하고 나면 나도 한번 봐야겠다 어 저 어쨌든 완료했죠 아주 시간 걸렸습니다 거의 뭐 한시간 걸렸어 어 한시간 걸렸어 저 어쨌든 어 일단 어떡할까 후 일단은 어 민첩력 올려주고 어 활력도 좀 생각을 줘야자 이제 그치 어 활력도 좀 어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어 어쨌건 지금 이제 어 이제 남은거 이제 어 멕피스토 이제 어 멕피스토 이제 싸울리만 나왔는데 일단은 어 좀 수리를 좀 하고 가자 어 수리를 하고 출발해야겠어 어 어 어 엄청나구만 엄청나게 어 어 힘들게 어 힘들게 싸웠다는 증거였죠 얘 어 어쨌든 어 여기서 어 증거용 정리 좀 자 다 갑시다 어 여기 좀 열어으 어찌됐라 어 이쪽에 갖고 이 2층 간다라 3층 간의 역시 맞다 어 그런거에요. 여기요. 여기서만 좀 상당히 힘들었죠. 방송 거기서 마무리했고 준형도 죽어버려서 그런 상황도 있었죠. 어우 빠져. 일단 빠져봐요. 일단 오우. 아무것도 없구나. 오우 안되네요. 야 위험하래. 일단은 후퇴고 아아 보셨죠 왜. 말렸어요 왜. 제대로 말렸어. 와아. 제대로 말릴 줄이야. 와아. 제대로 말려버리자니. 와 준형도 죽어버렸지. 어. 나는 도망칠 수 밖에 없었지. 진짜 어. 상황이 안좋아요 지금. 어. 상황이 안좋아요. 와아. 좋겠습니다. 피해가 그리고 일단은 스펙텀 요것만 없고 나머지는 물량만 없고 합시 됐어 이렇게 해주고 어우 이거 힘들겠는데요 그치? 오늘 메피스토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지금 왜그러냐고 어 지금 뭐 상당히 어 난감하거든 15에서 30 퇴치 스펙텀 그냥 팔자 팔고 자 다시 갑시다 에 아 아 아 아 으 으 오 오 오 오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 그 다음에요. 또 한 마리 더 있지 않나? 저기 스켈렛 좀 뺏는 애가 있어서 아마 그게 좀 말렸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어요. 그래서...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완전히 난감한 구속으로 몰렸었더나? 그런 것 같아요. 필요힙 60원. 됐어? 그 다음에요. 에피스토 만나기가 이래서 힘들어요, 지금. 아이고. 됐고. 설마 저긴가? 설마 여기서 맥비스톡 싸우는 거 아니겠지? 아직 준비가 안되는데. 일단은 몇 개죠, 지금. 그 아이템 준비하고 있어요. 드루이드 순요. 필요 없고. 둘 다 이제 팔아야겠죠? 그리고. 바리시어. 이것도 별거 없구나. 아 맞다. ESG 들어야죠. 일단은 어. 팔고 높여야. 팔아 내고 봐야겠다. 팔고. 나머지. 나머지. 하나둘게요. 나머지. 그리고. 마지막으로 갈게요. 어머니. 자 어쨌든 보자고. 메피스토 만나러 가죠. 내려가..뭐야 못내려가? 여기 못내려간다 이거지 다른..아 일단 다른 길로 가기 전에 이쪽으로 가벼게 됐고 오! 아 이제 안에 더 있었나? 더 있었구나 우선은 저 없었다 오! 이렇게 해서 함 데리고 오우..힘대게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우.. 다음은 옥지왕이신다 이렇게 해주고 이쪽에는 더 이상 없을거 아니죠 지금 다음은 옥지왕이신다 다음은 옥지왕이신다 다음은 옥지왕이신다 옥지왕이신다 install을resses 옥지왕이신다 그 다음에 어 에메랄드 아 또 어 아이템 그거 하러 가야하나 지금 상황이 딱 그래 있던데 일단 일단 주로 일단 빠져가지고 정립차죠 이렇게 죽어 어 그러나 일단 출발하자고 아까 맥피스톱 보였어가네 오오 진짜라 오오 으아아아 진짜 맥피스톱여 어 이따 빠져 어 이따 빠져 어촅 어 으아아 어 왔다갔다 빠질 수 밖에 없어서 없었음 으 으 이따 땅 흘러 아 달리 거짓말 보태고 한발 늦었구나라는 말은 제대로 못듣고 그냥 도망쳤겠어. 거짓말 보태고 도망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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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렘 레벨을 좀 더 올렸어야 했나봐. 이거 내가 생겼을 때 그치. 그랬어요. 제가 그러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. 뭐 또 다시 가서 해골드 블러러를 모아야지. 뭐 씨. 에이 자상은 퀘인 워어 어 퀘인 워어 이따 이쪽으로 가서 좀 빠져 주셔잉? 어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서 싸울 수 밖에 미치겠네 미치겠어 다시 진입해 한 다음에 좀 더 일단은 어 더 태비 이렇게 누워 다시 한번 싸웁시다 일단 보자고 어 일단은 끝내놓고 같은데 지금 어 상황이 어 됐어 예스 아하 끝났죠? 어 시면에 내 암부나 전해주라 시면에 내 암부나 전해주라 와우 어쨌든 어 20에서 86 어 그리고 최대 피해 증가 어 어 일단 데미지 이걸 바꿔 예 이걸 바꿔 그 다음에 메피스토의 영혼성 오케이 그 다음에 컴포지드 보우 오 오케이 메피스토의 영혼성 메피스토의 영혼성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단은 어 요거 2개는 어 공격으로 놔둬야 일단 그치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 나 이제 정리가 필요해 어 이거는 어 이거는 팔아버리고 저걸 아니다 이것도 보관하자 탈이 어 이것도 보관한다 하대 어 이거 팔아버리고 아니다 이것도 보관하자 아니다 어 아 맞다 일단은 어 나머지는 어 오케이 그 다음에 부추가 있네요 예 방어력 15 황염자 빙격자 절반으로 감소 피격시 어 3레번개주기 시련 방어력 35춘가 어 응 요걸로 하자 요걸로 해주고 그 다음에 나이쉬에 봅시다 야수의 워드라고 어 오케이 그러면은 어 요거 요것도 보관 어 나머지는 좀 몇개 좀 어 팔던가 해야 될거같애 그치 아 상에 적게 다음에 어 요거 그치 걤네 어 요거 어 요거 woke 어 어 어 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잘 준비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들은 개인장 싸웠다 뭐지 여기서도 종리를 하고 가야겠어요 어 여기서도 종리를 하고 가야겠어요 어 어 어 오 오 까니고 됐어 푸쉬 힘들게 하네 또 우리 서있나 어 꺼나도 있어 어 꺼나도 있어 여긴 근데 메피스토의 전당과 같은 느낌이다 그치 생각보다 생각해보니까 마치 메피스토의 전당이 전당이 일단 저 이제 퀘스트 마무리하고 가자마자 여기 가기 전에 예 가기 전에 퀘스트 마무리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네에 대한 믿음이 헛되지 않았네 하지만 디아블로가 지옥으로 향했네 게다가 바알도 놈을 따라갔을텐데 모든게 사라지기 전에 지옥문으로 들어가 공포의 군주를 처치하게 그래야만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네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단은 어 어후 정리를 하고 갑시다 어 뭐 어쩔 수 없고 아이템 이런거도 정리를 하고 가야겠죠 그리고 어 이거 판다고 했었고 어 이것도 팔자 그래 2개를 팔아야겠죠 이제는 천천히 아이템 이제 정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템 좀 더 제대로 해야겠어요 이것도 팔아주고 레어템 중에서 몇개 지금 어 그 어 좀 많이 옵션이 부족한 것들 것들만 지금 어 빼야겠어요 지금 예 이것도 빼주고 일단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어 그 안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2개밖에 없어요 이거 이것도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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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까 어 뭔가 이제 넉넉해진 것 같다만 어 덕크 어 이것도 그냥 팔아버리잖아 어 팔아버리고 어 일단 창은 빼놓고요 여기 부족도 빼놓고 어 부족도 이제 뭐 반지 뭐 이런 것도 어 어 봐서 어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어 이것도 팔아버리잖아 어 그리고 그리고 어 어 이렇게 해 주고 어 그 다음에 어 어 이렇게 해 주고 아 아 아 이렇게 해서 팔고 이따는 복경적으로 디아블로 사냥하러 왔어야죠.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됐어. 그리고 수리도 좀 해놓고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. 아 물론 해골도 좀 몇 마리 살려놓고 해야 하나? 그것도 좀 생각해줘야죠. 지금 볼렘도 없고 소리 해주고 소리 해주고 자 어째 들어갑시다 이제. 여기로 빨리 했죠? 이제 처음으로 들어갑시다. 그래